자 홍중씨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혜홍중입니다 저는 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리더 홍중씨고요 우리 가운데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요 자 가운데 먼저 하나 둘 셋 아우 좋습니다 이번엔 왼쪽 한번 봐볼까요 하나 둘 셋 어우 역시 자신있는 포즈예요 자 오른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포즈 포인트 한번 줄 수 있는 네 강렬한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강렬한 포즈 어우 떠나자 원더랜드로 어우 네 마지막 포즈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성화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씨 왼쪽 먼저 안녕하세요 A2C 상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죠 성화씨가 좋습니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늘 또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눈빛을 저희 또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성화씨가 포인트 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포즈를 한번 치해주시겠어요 와 하트도 괜찮고요 하나 둘 셋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화씨였습니다 다음 유노씨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우 우렁찬 유노씨의 인사였습니다 왼쪽 먼저 한번 봐보실까요 왼쪽 하나 둘 셋 오우 너무 멋있습니다 어우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제복하고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한번 가운데 한번 봐보실까요 하나 둘 셋 송아트를 또 예쁘게 아까랑은 또 다른 포즈는 반전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노씨 자 이번엔 오른쪽 한번 봐보실까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네 좋습니다 자 유노씨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들께 어필하는 포즈 하나 보여주실까요 하나 둘 셋 오우 이번 곡하고 또 비슷한 포즈를 좋습니다 유노씨였고요 유노씨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이겠습니다 양태 엑스의 사랑입니다 네 여상씨 왼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우 너무 좋습니다 비주얼이죠 역시 우리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을 또 아름답게 펼쳐주셨습니다 자 이번 오른쪽 한번 봐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여상씨 이번엔 약간 마지막으로 애교있거나 약간 좀 사랑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트도 괜찮고요 애교도 괜찮고 하나 둘 셋 하트를 또 크게 또 그려주셨습니다 아까와는 또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여상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상씨 들어가주시고요 호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교도 인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상씨 왼쪽부터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 왼쪽 조금만 더 봐주시고요 네 왼쪽 왼쪽 자 이번엔 가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 역시 눈빛이 살아겠습니다 우리 상인씨는 눈빛이죠 왼쪽 좋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 왼쪽 강렬한 눈빛의 상인씨였습니다 왼쪽 네 좋습니다 상인씨 우리 눈빛과 반전되는 약간 어떤 포즈 괜찮을까요? 약간 요번에 좀, 좀 약해. 아 귀엽게. 하나, 둘, 셋. 어우, 반성미가 뿜뿜 느껴집니다. 아, 좋아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쪽에. 좋습니다. 산이 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인사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민기씨 왼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조금만 더 볼게요. 왼쪽.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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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봐주시고요. 자, 이거 무슨 포즈 이름이 뭐죠? 네. 포즈. 글고잉 하트인데, 민기 하트. 아, 민기 하트. 알겠습니다. 민기 하트, 마지막으로 한번 가운데 보면서. 민기 하트. 여기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민기 하트.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영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조금만 더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어우 좋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우영씨도 좀 약간 반전 되는 포즈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아 네 좋아요 귀요미 귀요미 V 왼쪽 살짝 봐주시고요 어우 위 끝까지 어우 너무 좋아요 자 왼쪽 가운데 하트로 바꿨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저쪽에 한번 봐주시고요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감사합니다 우영씨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 팀 조금만 잘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 봐주시고요 다소 못하게 또 조금만 손을 한번 또 좋은 포즈를 보여주시겠어요 손을 아 좋아요 좋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또 막내의 기움이 꽁꽁 느껴진 포즈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막내가 아니다 나도 이제 형이다 하는 포즈 강렬한 카리스마라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카리스마 오 좋아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쪽에도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종호씨였고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네